야 근데 차 없니? 차?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차 없니? 차? 오 오토바이다. 오케이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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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을 끝내기에 딱 적합한 좋아 아 짱! 예이 아이 경찰 뜨지마라 지금 미션했는데 아이 경찰 뜨지마라 근데 아마 목적지가 멀진 않을거야 아이 미친 누구야 또 도망 도망.. 오! 안돼 밀리 잘못했어 도망가 도망가! 오우! 아 나 진짜 경찰 아이 시점에서 경찰이 뜨니 아이 어차피 뭐 잡히지도 않을건데 경찰 뜨면 뭐 할거야 아이 참 이런데 있으면 경찰을 절대 못찾거든요 이런데 그죠? 여기있는걸 지가 어떻게 찾을거야 그지? 오 어떤 한 여성이 실위에 빠져있군 뭐야 으윽 으윽 음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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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공원 이쁘네 여기네 여기 다음 다음 여긴가? 아니네 이 옆 건물인가? 여기네 포크 홈맨 포크 홈맨 아 때리려고 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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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필요한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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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열 경계를 털고 하는건데 천억짜리 미션이라서 천억짜리 천억짜리를 턴다고 계획하고 있었죠 노동조합은행 일천억을 터는 미션이에요 일천억 오킹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 시간이 왔나 방금 FIB 뭐 이런거 너무 자질구레 하거든요 이런거 그죠 이런거 너무 자질구레 하고 프랭클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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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프랭클린 미션이 떠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오오오오 잘못봤구나 어 역시 참 뒷모습은 아예 아닙니다 믿을게 못되는거 같애 트레버가 맛있을거 같은데 왠지 프랭클린 집에 프랭클린 와 근데 프랭클린 집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? 전망이 진짜 아 프랭클린으로 하는거구나 프랭클린으로 하는거네 마이클이 아니고 오키오키 프랭클린 프랭클린 뭐야 그러면 다시가야돼? 이런 택시타고 스킵하는게 있어요 돈을 조금 더 주면 스킵이 됩니다 레스터 미션이 좀 큰데? 이거 암살 미션이 아닌가? 프랭클린 여기네요 가까우니까 뭐 차타고 와도 되겠다 오케이 엔터 두번 누르면은 택시탄 다음에 스킵이 돼요 대신에 돈이 더 드려요 돈이 프랭클린에 지백하면 그 미션이 뜨겠지 라마관련된 미션이 란 스카코 going 이의의의의 아 나 진짜 아줌마도 운전 이상하게 하시네 정말로 운전 잘 좀 합시다 왜그래 다들 엉?! 지금 controversy 좋아 여기서 윗집이죠 근데 여기 동네는 멋있는데 내려가서 마트 한번 가려면 죽겠다 아주 걸어가, 걸어가가지고 마트 장 한번 볼려면, 어? 저녁에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싶어서 슈퍼마켓 가려고 되는데 가려면 아주 그냥 줄나 내려가야 fat 밥을 푸고 죽겠네요 예에엄 내가 널 방해한 이유는 난 미션 중에 당 satisfying 때문이지 그래 내가 널 죽이는 이유는 심심하기 때문이지 빵 이것이 GTA 뭐야 우리집인데 문을 모르겠어 우리집에 문이 없어 여기 있군 누가 와있나? 아래쪽에 아 여기네요 친구가 아니라 왼수야 라마네요 라마 아 왠지 라마다 나 스웨그 오고 나 스웨그 뭐야 얘는 누구야? 나 스웨그 나 스웨그 나 스웨그 나 스웨그 나 스웨그 나 스웨그 저 모든 와 스트레치가 함정파대 라마한테 진짜 배신이 배신을 집에 가 집에 가 너희 집에 가 라마를 도와주러 가야되나 아이 도와주러 가야되네 그 쓸모없는 녀석 아이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는데 아이 택시 될라나 이거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역시 안되는군 오드오바 2타고 갑시다 레스톤? 레스톤? franklin what's up ey man i'm in a bit of a bad situation my boy lamar got set up i think he up near palito bay had some saw meal with some ball could you like do some computer magic and look into it? Is that possible at all? 에마초지배사옹 아 뭐 어떻게든 구하러 갑시다 그죠? 구하러 가면 되겠지? 일단 지도를 보고 아 이런 똥통라마 졸라오잖아 야 라마 난 지금 은행을 털 그거래 지금 어? 나 은행 털고 싶어 아 미친 아 나 은행 털어야 되는데 빨리 택시 한 번 더 해볼까? 졸라오는데? 잠깐만 카카오 택시를 잠시 아니 여보세요 에이 비행기를 타자고? 비행기가 더 걸릴 것 같은데? 아냐 오토바이가 속도가 좀 있기 때문에 금방 갈거에요 어 어? 아니면 이 차를 이 차 좀 속도 좀 날 것 같은데 이게 더 빠르겠다 아 아 버즈오프 안칠거에요 비행기 말고 그냥 갈게요 요거 타고 요즘에 드라이브한지가 좀 오래되가지고 GTA하면 또 위대한 차 도둑 아니겠습니까? 그죠? GTA에선 차를 타야지 어? 신선한 과일이잖아 이거 살 수 있나? 잠깐만요 한번만 해보고 갈게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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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잖아요 무시하는 미치셨나 이 아저씨가 에스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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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셨나 이 아저씨가 돌아가지고 이게 손님 알기를 뭘로 하는거야 어 인종차별이였어 맞어 경찰온다 숨어야되 걸렸다 숨깨는 풀이 너무 부족했다 하지만 달리면 되죠 네스 어차피 아마 이 길이었을거에요 진짜 죽여버린다 아야 비켜 어 난 별이 제일 싫어요 진짜 경찰차 징그럽게 오네 진짜 아이 이거 좀 떼고가죠 여러분들 빠빠빰 이 길로 가는게 지름길이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 동물 안죽였어 나 동물 안죽였어요 내 죽였어? 안죽였어? 응 다행히 여기가 또 오던 길이네요 데이딕 와 여기서 오프로드차가 있어야되는데 아 이런차는 좀 잘 안맞지 오프로드차가 제격인데 버프님 반갑습니다 새로오신 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추천은 추천은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도로군 풀가속 도로군 아 내가 죽였어요? 아 그래? 이런 이 안정적인 커브 보이십니까 왜 운전 잘하잖아 왜 운전 잘하잖아 안돼요 미안해 미안해 아 근데 제가 왔어 제가 왔어 제가 왔어 미칠 수 없어요 어 이건 괜찮아 어 이건 괜찮아 예 뭐 이게 산길이야 떨어지면 골로 가겠는데 여기 조심조심 와 지하도 있네 이 새끼 어디까지 끌려간거야 라마 어디까지 끌려간거야 어 어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골로 갔나 진짜 어 지름길인데 약간 좀 솔깃한데 지금 지름길 한 번 갈까 지름길 남자라면 지름길이지 지름길 으이이이이이이이이 다 왔어 아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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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Covid 오! 라마 바로 트레버랑 마이크를 가지고 왔네요 여기를 다 털어버리는건가? 저기있다 저기있다 라마있다 트레버 혼자 가서 다 이길거 같은데 이거 총 진짜 많네 얄라봉도 10발있어 저격총을 갖고 가는게 낫겠죠? 조용조용 일단 잡을 수 있는 애들 먼저 잡고 들어가는게 낫겠지 트레버는 이쪽으로 가고 오 처음에 포지션 잡는거구만 일단 세명이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거 같은데 오케이 저 뒤쪽같은데 여기다 내가 실험하면 바로 오키오키 좋아 이제 들어가네요 침투합니다 우와 개많아 개많아 졸라와라 졸라와라 올라 마니도모악군 이리로와리로와리로와리로와리로왁 어디야 위층에도 있는거같은데 위층 여기 한마리 위에 한마리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트레버 일단 트레버로는 위쪽을 아 여깄구나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근방이 있을텐데 여기다 좋아 특수능력 저기군 이것들이 숨어가지고 뭐하는거야 일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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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잡아주고 트레버 특수능력이 전투할때는 진짜 희망짱이 희망짱 프랭클린 쏠뻔했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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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었어? 좋아 일단 여긴 다 쓰는거 같고 이쪽인가? 왠지 위로 올라가는거 않죠 느낌이 라마에게 가세요 라마에게 가세요 일로와 일로와 뒤졌어 어 옆에 있었구나 아 당했다 아 껄란님께서 많이 천개 감사합니다 아 당했네 옆에 있었네 아 홀이다 홀 아 이미션 한번죽으면 다시구나 아 아 이거 한번죽으면 다시야 아 옆에 있었네 아 어딘가 했더니 아 됐고 망그님 위하이요 라라라 얹어봐도 이 프랭클린의 처진 엉덩이는 참 엉덩이 진짜 처지지 않았습니까? 아 리미님 들어가세요 불도저 타고 밀고 들어가죠 나도 그러고싶다 저격을 좀 미리 해놓고 갈까 근데 저격 위치가 보이지도 않는데 가자 가자 자 잘 싸우는 수 밖에 없어 총 이거 아니야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다리 다리 괜찮아 어렵진 않은데 아까 옆에 있는 애한테 당해서 그렇지 여기가 어렵진 않아요 어 약간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와 라마라 때문에 이게 됐어 일단 여기 잡아주고 트레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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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랙! 라마라는 아직itives병ставля ну NO TALK!